꼬마 경찰관 제 고래잡이를 잡아라 흰수염 고래가 바닷가에 나타났어요? 흰수염 고래라고? 큰일이군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꼬마 경찰관 제 출동 준비 모두 물러서 주시겠어요? 아, 네네 잠시 살펴볼게요 대체 고래가 여기 왜 쓰러져 있담? 어디 아팠을까? 음, 이건... 역시 그랬어 이건 고래를 잡으려고 놓은 그물이야 그물에 걸린 고래가 바닷가로 떠밀린 것이 틀림없어 그런 고래를 잡다니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맞아 여러분, 고래는 동물병원으로 옮겨질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고래잡이 배를 찾아보겠습니다 꼬마 경찰관 제 경찰관 고시 출동 대체 이 넓은 바다에서 고래잡이 배를 어떻게 찾는담? 아, 이 냄새는? 이 냄새는? 아주 익숙한 생선 냄새로군 그렇다면 이쪽이다 그래, 이쪽이야 아, 찾았다 경찰관 제각은 따돌린 것 같지? 아, 이제 배가 보이지 않습니다 음, 됐다 어서 고래 잡으러 가자고 꼬마 경찰관 제 불법으로 고래를 잡은 죄로 선장과 선원 모두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 제 행위다 경찰관 제 행위다 어서 도망쳐 경찰관 제 포금을 발사 멸종위기의 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것은 아주 나쁜 행동이에요 함께 경찰사로 가야겠어요 아, 절대 안 잡힐 줄 알았는데 꼬마 경찰관 제 임무 완료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 감 cables 알겠습니다 Stat동